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치즈가 더 맛있어서 먹어야겠어요 저는 치즈가 더 맛있어서 먹어야겠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먹어야겠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먹어야겠어요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뿌링뿌링 찹쌀떡 마요네즈 초콜릿 소스에 치즈장 아... 맛있다 맛있다 고소하 맛있다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먹기 너무 맛있다 맛있게 먹으면 맛있음 다 먹으면 너무 맛있어 짬뽕 골고루 골고루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치즈볼 바삭바삭 치즈볼 닭다리 흑미도 안주 불닭볶음 이거 엄청내줘요 매콤달콤한 맛 적당히 맛먹을때 방금 달린 식재료 머릿속에 있는 옥수수는 아삭이는 약한 것 같아요 오늘은 아삭, 아삭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아삭 제가 먹었을텐데 오늘의 아삭이라면을 먹었을 때 오늘의 아삭아삭라면한 맛을 너무 좋아해요 맛있다. 맛있다.